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 친문 세력의 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또 최고위원 대부분 또 친노, 친문 세력이 진출했고요. 시도당 위원장 16명 중에 13명이 친노, 친문 성향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는 명실상부한 친노, 친문 세력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 당내 대선 후보의 입지를 확실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다시 말해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신임 당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와 같은 잠재적 달권주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달권주자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달권주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반응을 보이기가 힘들 거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 잠재적 달권주자들의 제3지대의 선택,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다이어리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새 당대표가 됐죠. 그런데 처음 한 얘기가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세월호 특조의 조사기한을 연장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신임 대표 원래 그 사드배치 반대가 당론이었다. 당론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배치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되겠다는 것을 밝혔고요. 또 세월호 특조의 조사기한을 연장해서 그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한 야당, 정부 여당과 맞설 것은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첫 일정이 현충원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으로 현충원을 찾으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욕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대표 또한 그것을 이어갈 예정인데 할 말은 하되 국민 통합을 위해서 포용을 좀 해야 한다면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묘욕도 참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받겠다고 하죠? 물론 외연 확대라는 게 중요하죠. 외연 확대가 중요한데 문제는 너무 친문일색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도위원장 가운데 호선토록 되어 있는 5개 권역별 최고위원은 시도위원장 대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구 친문인사들이어서 모두 그 친문인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었고요. 여기 8.27 전당대회장에서 확정된 여성, 청년 등 이른바 부문별 최고위원들, 문재인 영입인사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청년 최고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표 영입인사 2호인 초선의 김병관 의원. 이분은 이제 또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평균 재산액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표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청년 대표인 셈인데요. 여성 최고위원회는 원회의 양양자 의원이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노인 부분 최고위원회는 3선 의원 출신이 정세균계의 송연섭 전국노인위원장에게가 당선이 됐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분당 과정에서 왜 대거 온라인으로 입당했던 온라인 당원들의 힘이 결국은 판사를 갈랐다. 이런 분석이 많죠. 온라인 권리당원이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판사를 갈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권리당원 하면 최근 1년 동안의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들. 월 1천 원 이상의 당비를 내면 되죠. 이런 당원들을 말하는 건데 지난해 옛말과 말씀하신 것처럼 올초구 분당을 전문해서 대거 입당한 온라인 권리당원들. 이들 대부분은 친문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전체 권리당원 19만 9천여 명 가운데 한 3만 5천여 명 정도인데 참여율과 결집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양력을 좀 많이 발휘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여론조사 세 부문 투표에서 모두 다른 두 후보에게 앞섰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61.6%를 득표를 했습니다. 다른 부문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더 득표를 한 것이죠. 이제 여성 부문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재선의 유은혜 후보 경우에는 전당대회 현장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52대 47로 양양자 후보를 좀 앞섰는데 그러나 양양자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무려 66.5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양자 후보가 됐고요. 이 청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동환 후보와 김병관 의원 이태희 의원 투표에서는 좀 엇빛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병관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역시 62.7% 상당히 높은 투표율로 결국은 당선이 됐죠. 김종인 이제 전 대표죠. 맞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이번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분은 전이나 끝이나 그냥 다 유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27일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bda 활동을 같이 한 10여 명의 bda 의원 등과 함께 진약식사 자리를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김종인 전 대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권리당원들 표심 때문에 결과가 좀 많이 애곡됐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선판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수정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수정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제 말하자면 전당대회나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할 때 과연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런데 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룰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일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정 세력이 많이 진출을 했으면 방법이 어떻게 됐다고 그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민주의 가장 권혁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의 현실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손학규 전 대표로 만났던 모양이에요. 네. 강진의 한식당에서 이제 27일 8월 27일 당일이었죠. 전당대회 때 당일 저녁에 그 2시간 30분 동안 막걸리 회동을 가졌다고 하죠. 그 손학규 전 고문과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 막걸리 대통을 비웠다고 하는데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 손학규 전 고문에게 그 새누리당은 이 친박 더민주당은 친문이지만 국민의당은 그 친박 친분도 아닌 그 열린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그 정권 교체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그 손 고문에게 그 제안을 했는데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 손학규 전 고문과의 그 경선은 그 안철수 전 대표도 환영한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이제 그 러브콜을 보냈는데 손학규 전 고문 여기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확답은 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가 추구하는 거는 저는 정치판의 사판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의 티켓 주신 추미애의 의미가 선출됐다는 사실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미애 지도부 출범의 의미 그리고 장후 발언은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지내셨죠. 양승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승조 의원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김주민 대표는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지금 좀 이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친문당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변이 없었다는 말씀은 동의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친문당이 됐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전당대회가 아시다시피 1만 4천여 명의 현장 대의원 투표하여 또 한 19만 명이 되는 권리당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일반 당원 투표에서 정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님과 친한 관계 또 그분과 함께하는 세력이 실질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부터 친문당이 됐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선천히 지도할 만큼 친문당이다. 그렇게 덧씌우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거 덧씌우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대선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 대선 후보들.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과 같은 당 권력 구조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께서는 하나의 큰 경기장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의 큰 경기장에서는 큰 경기장에서 일정한 룰에 의해서 경기를 치러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과 후보들께서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경선 룰을 정하고 공정한 경선에 확실한 믿음을 준다면 그런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선 룰만 제대로 하고 공정하게 대선 관리만 하면 누구든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냥 경선 룰을 정하는 어떤 경선 규칙 의원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잠재적 후보와 잠재적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뜻이 담겨진 경선 룰, 경선 규칙이 정해지고 공정한 경선을 잘 진행한다. 그런 믿음이 당원과 후보에게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양승조 의원께서는 사실 손학규 전 대표와 좀 가까우신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도 빨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컴백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요. 우리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또 대선 후보로 두 번이나 나오셨는데요. 지금도 현재 당원이시고요. 그분이 정치 재개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손학규 전 대표님이 이미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내셨고 대선에도 두 번이나 나오셨기 때문에 결국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가장 커다란 더불어민주당에 오셔서 공정한 경선을 치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게 가장 대회에 맞지 않은가. 그런 판단함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까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꼭 오지 않아도 제3지대에서라도 이 야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커다란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권 통합은 돼야 됩니다. 결국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 야권 통합인데요. 야권 통합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그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씀하시는 제3지대에서 어떤 야권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과 여러 가지 여권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원이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중도 성향 인사가 많이 포함이 됐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지도부는 상당히 특정계파 1세기여서 실제로 지지층의 외연 확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종인 대표께서 비대위를 임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지역과 선수 그런 성향을 감안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지도부 구성은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과 당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영입하신 분들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 지도부 구성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 대표가 어떠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당을 운영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부 구성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당 운영에 대한 당대표의 철학과 소신 이것이 우리가 좌우를 통합하고 여러 개파의 극복하면서 당이 단결에 가는 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사누리당도 한 명 빼놓고는 다 친박이거든요.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친문이 거진다거든요. 거기다가 시도당 위원장 16명 중에 13명이 친문이고요. 두 정당이 똑같이 특정 개파가 거의 싹쓸위를 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사누리당하고 우리는 이것이 다르다 이런 점을 얘기할 점이 있다고 보세요? 사누리당과 우리 관계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점이세요? 거기는 나름대로 절대 권력된 대통령님과 대표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위 친문 친문은 아닌데 문재인 전 대표는 실질적으로는 최대 세력의 어떤 대표하시는 분인가 알지만 어떤 추미애 대표께서요. 문재인 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정현 대표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한 5선의 당 경력이 있고요. 오랫동안 당에 몸나고 있었을 분이고 그런 충분히 경륜과 경험이 충분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통합에서 충분한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지층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추미애 신임 당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서요. 소위 당내의 개파주의를 극복해야 되겠죠. 특정 개파에 있는 당원이라든가 후보들도 동의할 수 있는 당운영.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7년 정권교체 상황에서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리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믿을 수 있겠다. 저한테 정권교체로 맡겨도 되겠다. 이런 국민의 신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을 학대하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3지대론이 더욱더 강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국민들한테 어떤 수권 정당의 신리를 보여주지 못하고요. 위원이 확장될 가능성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론이 탄력을 받게 되겠죠. 지금 벌써부터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 만났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글쎄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는데요. 우리 김종인 전 대표님과 문재인 전 대표님 그런 관계가 대립점, 대측점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경제민주화라든가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키자. 이런 가치 지향점에서는 저는 같다고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김종인 전 대표는 예를 들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추미애 의원 같은 추미애 신임 대표는 이걸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본인을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기파인 친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된다면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신임 당대표께서 당 운영의 철학과 소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신임 당대표께서는 전임 당대표와 다른 어떤 철학과 소신을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면 사드 배치 문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틀다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접근하기 어렵다. 일시점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가까이 갈수록 언젠가는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국 김종인 전 대표님의 경제민주화 주장은요. 우리 당이 그 당시 총선 당시에 일당으로 우리 발돋움하고 승리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한 정권교체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숙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주장한 경제민주화를 우리 당내에 근척시키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만이 어떤 정권교체의 커다란 수단 내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는 결국 접근하고 함께 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얘기는 문재인 전 대표가 거의 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제는 아니죠.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가는 후보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있고요. 민주당이 방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해진 후보는 있을 수 없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1등 가는 후보인 건 틀림없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대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었고요. 신률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에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정길입니다. 백세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포 감소를 통해 면역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이나봐. 아,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안전하고 부드러운 연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방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포장. 031-497-0561 크린에어테크 크린에어테크 집진기 주물작업, 연마작업, 페인트작업 작업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테크 집진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린에어테크 크린에어테크 집진기 아, 저 선수 200만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저로의 찬스네요. 아,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 아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와 랜드로버 공식 길러 KCC 오토모빌 서초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향제 네트워크 운영 중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벨몬트 파머스 주스 바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슬로우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카누 네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7시 38 아니 7시 39분 지났네요. 자 이런 상황 7시 39분 지나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많이 밀립니다. 특히나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는 4구까지 있는데요. 녹천교 진안지점 2차로에서 화물처벌 승용차 부딪히는 4구입니다. 4구 여파 더해집에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동교까지 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분당수소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종규차로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구간 밀립니다. 또 신갈분기점 5차로 승용차가 고정으로 서 있어서 서울요금소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기흥 휴게소에서 남사까지도 1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신유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언제 더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여름 아주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이슈 바로 전기요금의 누진제였죠. 그래서 당정이 전기요금을 바꾸자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고 이러면 올해 12월부터 바뀐 전기요금 개편안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 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러면 12월부터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라서 구체적인 수준의 의견이 오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는 정부 당국인 산업부는 가급적 현재의 누진제를 변화 없이 유지시키려는 일상인 것 같고요. 여당 의원들은 일본이나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이럴좀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아직은 상상적인 아이디어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보는 게 가정용 전기요금만 손보는 거죠? 지금 뭐 가정용, 그러니까 주택용 외에도 다른 산업용이나 농사용, 교육용 같은 것들도 손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의미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석광훈 위원께서 보실 때 정기요금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들만 나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택용 유진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터무니아 없이 배율이 높고 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면 여름철 폭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택용 유진제 같은 경우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다른 거를 핑계로 미루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선택형 요금제 같은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선택형 요금제? 그러니까 좀 휴대전화처럼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599 요금제 이런 5만 9,900원이면 전기를 그냥 엄청나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사실은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일본처럼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휴대전화 요금제와 결합된 상품들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야 될 텐데요. 문제는 그런 선택형 요금제가 나오려면 사실 전력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 경기 사업자들이 있어서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업종을 배경으로 애써준 그런 상품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 독점 전력시장에서는 그런 요금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업자는 보통 자기가 잘하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에 이해관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금의 변화를 잘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실제로 겪어온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선택형 요금제하고 현재 그런 간점 같은 국가 독점 사업자하고는 일종의 종합이 맞지 않습니다. 미스매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면을 들어보면 그러면 전력사업에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민영화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선택의성 요금제라든가 지금 선진국들 같은 그런 요금제를 정말 하고 싶다고 한다면 경쟁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현재 지금 정부 여당하고 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같이 그런 소세모의 그런 석도한 논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부가 광범위하게 법무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선택의 요금제를 위해서 당정협의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고요. 아마 그것은 특히 지금 임기 말 이번 정보가 임기 말 상황인데 이 정보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사기 정보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당연히 누진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결 현실적으로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누진제를 그러면 몇 단계로 만드셔야 된다고 보세요? 대부분의 누진제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3단계죠. 네. 기커스의 2, 3단계 그러니까 단계보다도 중요한 게 요금 배율인데요. 우리가 지금 11.7배까지 지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배를 넘치지 않습니다. 보통 기껏해야 1.6배, 1.8배 뭐 이런 측면인데요.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면서도 또 그게 시장 원래도 맞는 누진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누진제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이게 30여 년 전에 현재 6단계는 30여 년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석탄과 원전같이 연료비가 저렴한 그런 이른바 기저 부하 발전 설비를 이용료를 최대화시키고 그 대신 피크 시간대에는 피크를 최대로 억제시켜서 다른 연료비가 좋다는 발전기를 줄이자. 이런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형태의 수요관리 요금제를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중화학공업체들에게 아무리 정기요금을 싸중하게 공급한다고 해서 더 이상 중화학공업이 그렇게 성장할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종류의 요금제, 강력하게 징벌용으로 요금을 매겨서 피크를 줄이겠다. 이런 정책은 현재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정권도 이게 한 번 바뀌지 않았나요? 이명박 정부의 소진제, 무진제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또 몇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산업부의 반대로 유해한 분야. 그런데요. 지금 만일 일부에서도 이 걱정을 하는 게 누진제를 완화해서 사람들이 조금 부담없이 정기했을 경우에 블랙아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택용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부하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사실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공급 과왕이 너무 심화돼서 예를 들면 공급 측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지금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예를 들면 피크 보아 설비인 피크용인 가스 발전 설비를 건설한 업체들이 지금 석탄 화력 발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사실상 대점 휴업 상태입니다. 어떤 발전기들은 아예 이용률이 10%도 안 돼서 아예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과도한 주택용 류진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단기적인 수요 관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의 그런 스마트 리터라든가 또는 스마트 그리드 같이 조금 더 다른 기술 체제 또는 다른 시장 체제로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그렇게 30년 전에 그런 억압적인 방식으로 요금제를 고생시켜서 좀 수요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12월달까지 이제 지금 어쨌든 12월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법을 바꿔야 될 사안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게 참 그게 제가 봐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용 류진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3, 4년 동안 여러 차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류진제를 완화하는 데는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한 달 후에도 즉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안이 된 게 류진제인데 갑자기 뭐 다른 요금제 선택형 요금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걸 지금 뭐 핵심이 흐려진다? 네. 이제 목표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보면 문제 완화를 이걸 통해서 좀 회피해가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도 약간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